장애자의 날의 즈음에서 조선장애자예술쇼피의 예술서조본들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이 23일부터 29일까지 함흥대극장에서 진행됐습니다. 노래와 춤 김정은 장군께 영광으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는 헌성중창 조국찬가, 유덕창 당이요 그대이기에, 시랑성 그 품에만 살리라, 피아노 덕주 희망 넘친 나의 저거감, 민성무용, 옹혜야, 여술, 통속의 비밀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출연자들은 공연을 통해서 경연인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오보이로 높이 모시고 가장 우월한 사비주의 제도의 장애자 보호정책 속에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껏 피우고 있는 자기들의 행복한 모습을 감명깊게 펼쳐보였습니다. 성악과 기악, 무용을 비롯한 다양한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이 전문예술인들 못지않게 높은 예술적 기량을 발휘할 때마다 관람자들은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